헌법 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헌법 조문을 일단 제가 이제 읽어드리잖아요. 낭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미숙 작가라고 있는데 낭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원문 그대로 해서 그거를 책을 이제 낭독할 수 있게 이렇게 책을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는데 그 낭독이 의외로 암기하고 정리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읽을 때 따라 읽는다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렇게 조문 보실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 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복수정당제. 그 다음에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야. 그래서 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여기에서는 조직이 빠진다라는 거. 위헌정당 해산에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고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조항이죠. 이게 이제 그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4항. 정당의 조직이 아니죠.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재소권자 중이에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재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8조 1항부터 4항까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헌법 조문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헌법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국가 보조 의무가 아니죠.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재소권자 누구 그랬어요? 정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소권자를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정당의 의의부터 한번 볼게요. 정당이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일단 단체예요. 정치에 대한 이념,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연역 보시면 복수정당제는 30원법 5차 그 다음에 유연정당의 해산은 20원법 3차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정당운영보조금은 50 8차 개헌, 1980년 그 다음에 정당의 목적의 민주화 추구 요건 현행헌법 그 다음에 3, 정당의 헌법성 지휘 정당은 뭐예요?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사를 매개하는 중개체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당의 법적 성격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이렇게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인해는 자연인과 법인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이러는 건 자연인으로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는 이제 영리사단법인이고 뭐 학술, 종교, 자선을 위해서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법인 같은 경우를 만드는 이유는 그 어떤 이제 사람이 단체를 이제 만들었는데 어떤 이제 뭐 아까 말한 거 학술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종교단체 그런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어떤 이제 그 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대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그 뭐 대표이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맞으면 그 단체 전체에 미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인이랑 법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정당은 그런 이제 사단으로서의 사람의 단체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는데 법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인격이 뭐예요?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그러니까 민법상은 민법 32조에 중후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립등기까지 맞춰야지 그 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후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고 설립등기를 받지 못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실질은 존재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사단법인을 하고 설립등기를 안 하냐.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사후감독이라든지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당 같은 경우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관청의 사후감독을 받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인격 없는 사단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대신에 실체가 그 어떤 단체로서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자 대법원 판례예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어떤 의미가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정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래서 비법인 사단호수의 실체 정당이 실제로 이러죠. 그래서 정당의 법적 성격을 한번 같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정당의 설립 여권을 허가제가 아니라 이제 등록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비해야 하고 시도당의 최소한의 당원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등록 취소 사유하고 위헌정당 해산 사유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가직 7급의 19년도에 기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위헌정당의 해산. 헌법 제8조사항 아까 봤죠. 그래서 왜 위헌정당을 해산하는가 위헌정당의 금제는 자유민주주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이게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헌정당의 해산 심판 절차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정당 편에 있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 그쪽 파트에 위헌정당 해산 그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몰아서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재소권자가 정부라는 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라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헌법 89조 제14호하고 헌법 제8조사항 재소권자가 정부고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헌법규정에 가처분 규정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 절차에서 가처분을 규정한 게 정당해산 심판하고 권한쟁이에요. 가처분이 그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정권가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 서면심리는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이 서면심리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두변론 그 다음에 정당해산의 대상과 사유 그래서 해산 사유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그랬죠.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 내부 민주화는 목적 조직 활동인데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서는 목적하고 활동이고 조직이 위헌정당 해산에서는 빠진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정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해산 결정의 효과 이게 중요하죠. 창설적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딱 결정을 내리면 바로 다른 무슨 그 절차 없이 바로 그 해산된다는 거 그래서 선거와 동시에 자동해산되고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 거 없이 다 지위가 상실되고 그래서 대체정당은 금지되고 그 다음에 명칭도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여재산은 국고에 기속되고 해산 집행은 중앙선관위가 등록 말씀이 공고를 하는데 이게 단순한 선언적 확인적 효력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해산 결정으로 창설적 효력이 이미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뒤치다거리 한다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결정서를 누구한테 보내는지 한번 봐보세요. 피청구 정당한테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보내야겠죠. 해산 정당이 되니까. 국회는 국회의원 지위가 상실되니까 국회에서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재석권자였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송달해야 그 다음에 해산사유하고 등록취소사유하고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5 이상의 시도당 미달 시도당 법정당원수 1천명 이상 미달 그 다음에 최근 4년간 여기가 또 중요하죠.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대통령선거나 자치시군군은 제외된다라는 거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너무 작은 뭐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선거하고 자치시군의원선거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록취소유역과 잔여재산은 위원정당 해산하고 비교하세요.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바로 국고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위원정당 해산은 바로 국고에 기속되는데 일단 그 등록취소가 되면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헌이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기속 그 다음에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아까 위원정당 해산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여행 국회의원선거 1까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계속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정당과 정치자금과 관해서 일단 정치자금이 대표적인 게 당비 그 다음에 후원금, 그 다음에 기탁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당비는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포인트는 타인의 명의 내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바로 기속된 당비 대납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원금은 국회의원들 정치인을 후원해라는 개인이 후원에 기부하는 금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의자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둘 이상도 가능해요. 다만 기부를 할 수 없는 자 외국인, 법인, 단체, 정치자금법 31조 1항 이거 중요한 조문이에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 외국인, 법인, 단체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후원인이 후원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후원인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이것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탁금 그래서 아까 당비, 후원금, 그 다음에 기탁금 헌법을 공부하면서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저하고 한 번에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탁금이랑 정치자금을 정당에 후원금은 아까 정치인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 왜 바로 정당에 못하게 하겠어요? 그 큰 정당으로 다 몰,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그래서 개인기탁만 허용된다는 거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명으로 선관위 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기탁금의 배분은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럼 국고보조금은 뭐예요? 국고보조금이나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 국가가 정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제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보조금의 용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이런 용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자한당 같은 경우는 여의도연구소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연구원 양정철 그분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30 그 다음에 100분의 10은 시도당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 이런 용도 제한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8조를 한번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